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칭찬받고 어떤 사람이 책망을 받은가 하면 대부분이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여 또 믿음이 작은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여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칭찬받은 사람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 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 믿음이 좋다고 아주 크게 칭찬을 받은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럴 정도로 엄청난 그런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군대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그런 지휘관 백부장이었어요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럼 이제 로마가 식민지에는 어떻게 자기 나라의 군대를 파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도 로마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파견 근무를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파견 근무를 나와 있을 때 이스라엘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한 청년인 예수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를 추종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정부로부터 거기 파병을 나온 이 백부장은 혹시라도 이 예수가 민중을 선동하고 봉기를 일으켜 가지고 로마 정부에다 이렇게 대항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은 예수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그렇게 관찰을 하고 조사를 했어요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로마 정부를 혹시 민중을 선동해 가지고 이렇게 대항하고 봉기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요주의 인물은 아닌가 하고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면서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의 예수라고는 이 예수가 하는 걸 보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소경에 눈을 뜨게 하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보니까 정말 헬라의 철학자들이 가르치는 그런 어떤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른 정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수라는 분의 그런 인격과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런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군인으로서 예수를 조사하던 이 백부장은 아 예수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도 예수를 구원자로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그 유명한 영화 가운데 배너라는 영화가 있죠 이 배너라는 영화를 만든 게 어떻게 됐냐면 원래 군대에서 제대한 장교였던 이 사람들이 친구와 함께 예수라는 그 인물은 가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와 이런 책들과 이런 걸 참고하고 연구하다가 연구하면 할수록 어떻게 이 불신자였던 이 사람들이 아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예수를 비방하기 위해서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던 이 사람들이 예수들이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해가지고 배너라는 영화를 만든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의 집에 어느 날 굉장히 불행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이 걸린 것입니다 이 병은 여러분 어떻게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쉽지 않는 그런 병인데 그 당시의 의술로는 아마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이런 병이었을 겁니다 중풍의 원인들이 보통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뇌졸증 그러니까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중풍병이 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걸리면 뇌경색 같은 경우에 이래가지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몇 분 동안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이 뇌졸증에 걸린 사람 중풍병이 걸린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지마비라든가 어떤 심각한 후유증을 갖게 되는 것을 대부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종도 심한 중풍병으로 이제 거동을 못하고 집안에서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이런 고칠 수 없는 중풍병에 들었는데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심지어 살릴까 하는 그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중풍병 걸린 내 종을 예수님이 오신다면 고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지금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와서 내 하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로마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평상시 유대인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고 선행이 자자했던지라 그 옆에 있는 유대인들도 저 사람에게 가서 사정을 들어주고 종을 고쳐주는 것이 옳습니다 막 이럽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의 집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놀라운 말을 하는 겁니다 주여, 나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오실 필요 없이 다만 말씀으로 네 하인이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백부장은 그러면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오 자기가 백부장일까 자기 위에 천부장이 있잖아요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50부장도 있고 10부장도 있고 또 쫄벽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뭐라미?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그러니 주님 그냥 말씀으로 병이 나았다고 한마디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어때요? 올 필요도 집에까지 오실 필요도 없이 말씀만 하면 거래에 상관없이 주님의 권능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의 능력으로 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합니까 대부분 주여 와서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하여 병을 낳게 주시옵소서 이러는데 아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아 올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다만 말씀으로만 하세요 얼마나 놀라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조상 대대로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하면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그의 믿음대로 갈 필요도 없이 안수할 필요도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내 종이 낫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더니 그의 믿음대로 즉시 그 하인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의 법칙 원리가 있는데 그 법칙이 뭐냐면 그것은 모든 것은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하실 때 그 사람의 믿음 이상으로 믿음 이하로도 아닌 그 사람의 믿음대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으면 믿는 대로 안 믿으면 안 대로 그 사람이 믿음이 크면 큰 믿음대로 적으면 적은 믿음대로 모든 것이 뭐냐면 네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바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믿음대로 너의 믿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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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구원받고 못받고도 우리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 있는 우리를 구원하겠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다 죄산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나는 죄산받고 구원받았다 이것을 내가 믿으면 그의 믿음대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네 믿으면 네 마음에 믿으면 네 믿음대로 구원을 받으리라 안 믿으면 안 믿으면 뭐예요? 구원 못 받아 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의 십자 공로로 나는 죄산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그 믿음대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다음에 읽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나는 모든 죄삼을 받고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이 죄삼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럼 이거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안 믿으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죠 그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믿음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실정에 담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오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이 병고침이나 치유의 역사도 우리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다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다니 여기 보면 친히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나무에 달렸잖아요 그 몸으로 뭐를 하려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래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로마 군병이 채찍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맞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가 채찍에 맞으면 뭐를 위해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여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신 걸 내가 믿으면 예수의 공로로 말며마 내가 죄산받고 구원받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여러분 병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 이건 믿어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아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은 잘 안 믿어 그러니까 병고침 받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그 구원사역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하는 것 가난과 저주로부터 구원하는 것 모든 율법의 그런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거 오래전에 들은 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당신에게 복음을 열어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걸 믿습니까?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딱 이사야 53장을 펴가지고 제가 채찍에 맞은 너희는 나음을 얻다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입사하자는 말씀을 찾아 읽어주면서 예수님이 로마 군명에 채찍에 맞았네 이건 당신의 질병에서 당신을 구원하고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베드로전서 2장 입사하자 아까 그 말씀 있죠 다시 보세요 치위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건 우리의 죄를 죽고 읏에 대해 살게 하니 그가 채찍에 맞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니 이걸 가서 만번을 쓰세요 우리 때 만번을 만번을 쓰라고 그래서 계속 입에 들어가서 2장 입사지를 쓴 거예요 치위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려는 우려를 죄기를 죽고 읏에 대해 살게 하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니 나음을 얻었다니 나음을 얻었다니 나음을 얻었다니 아 나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구나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치유도 믿을 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기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만이 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안수할 필요도 없이 집에 올 필요도 없이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 종이 중풍병에서 나았다고 말씀만 해도 나을 줄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안수하지 않았어도 네 종이 나았느니라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의 믿음대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인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기 보니 예수님께 귀신들인 자 병든 자를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그 다음에 병든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 다 고치셨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이런 선지자 이사회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 다음을 이루려 함이십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쳤다겠죠 우리가 10편 103편에 보면 제가 내 모든 죄를 사며 내 모든 병을 고치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겠죠 여기 보면 모든 죄를 사며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지자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회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권한을 받으실지 그런데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짊어지시고 병을 짊어지실 것이라고 이사회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그에게 나오는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왜? 선지자 이사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삶을 부활하시고 40일이 다 하늘로 승천해 가신대 그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제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으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든 질병을 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병을 나음을 얻게 하시고 진히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병이 나으리라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믿고 한술을 받으면 그 믿음대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경은 뭐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기도응답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면 뭐 할까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지잖아 그러면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약속해 줬잖아 근데 왜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냐 이거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너는 내게 부르지잖아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고 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아 안 믿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면 그 믿음대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다 하면 나는 이미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까? 안 들을까? 이렇게 하면 그 기도를 응답받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고 구한 다음에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도 하나님 내 기도를 이미 받으신 줄 기도한 걸 응답해 주신 줄로 믿을 때 기도하고 구한 걸 받은 줄로 믿을 때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는 것도 여러분 믿음대로 병고침 받는 것도 네 믿음대로 해요 안 믿으면 안 돼 믿으면 치료받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이러면 응답 못 받아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하고 구한 걸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내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에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내가 계명 지킨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복을 주시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축복을 못 받아요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이 축복에 대해서 건강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부정적이거나 불신앙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성교육을 했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내가 들어가도 모르고 나가도 모르고 모두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고 내 소생과 소유와 너희 모두는 하는 걸 복을 주신다 그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이걸 믿으면 되는데 뭐 이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면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대로 해 주신다는 걸 믿은 사람에게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하늘에 보고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하나님을 시험을 보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믿습니까? 이 교회 생활을 몇 십 년 해도 어떤 사람들은 11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있잖아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물질적인 축복은 못 받아요 내가 보면 그런데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복을 주시려고 진짜 하나님을 경애하나 안하나 그걸 보고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복 주시려고 그래서 네가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있게 하여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을 거기서 시험해보라 그럼 내가 하늘의 복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시험해보라 했잖아요 그러면 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진짜 온전한 11조 드리면 복을 주시다는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복 주실 것을 믿고 11조를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너무나 이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걸 안 믿어 그러니까 11조 못해 11조 하면 하나님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 시험해보라 했잖아요 그런데 안 믿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질적인 어려움, 경제적 고통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도 멋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도 축복을 크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네 믿음대로 했잖아요 그 믿음대로는 믿느냐 안 믿느냐도 있지만 믿음의 불량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불량이 조그마하면 네 믿음대로 복을 줘요 조그마하면 하나님 큰 복을 줄 수 없어요 내 믿음을 크게 키우면 그 믿음의 불량대로 크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미래, 인생 그리고 모든 것이 뭐예요? 네 믿음대로, 우리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냐면 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구원 받지 못해요 그다음에 믿으면 치유, 병고치면 믿지 않으면 치유 못 받아요 믿으면 기도응답을 받아 그러나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그거 없으니까 안 믿으니까 응답 못 받아 축복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믿음의 불량대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네 믿음대로 된다는 게 네, 여러분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네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 어떤 믿음을 갖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교회생활, 하나님을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도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기도응답도 못 받아, 축복도 못 받아, 치유도 못 받고 굉장히 어떤 좀 삐딱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 다닌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같은 순봉교회 다닌 사람들은요 대부분은 물질 축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왜? 그분이 올바른 믿음을 세워주고 축복받는 원리를 다 가르쳐주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적으로 강건하고 예전에 삼중축복, 삼박자 축복이라는 걸 계속 가르치니까 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적으로 강건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그 교회가 1년에 특별한 것 말고 그냥 헌금만 해도 1500억이 넘게 나왔어요 1500억이 넘게 나왔어요 말이 1500억이죠 여러분 특별한 것만 하면 몇 천억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국민일보 만들고 세계 성교하고 그 어마어마한 그런 한세대학을 짓고 이렇게 미국에도 베데스다 대학을 만들고 전 세계 500명의 성교사를 파송하고 한국에 500개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주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따라 심고 믿는 대로 행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월드미션이라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120박 이상 돌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예전에 초창기에 조용기 목사님을 세외성에 나가면 그 수행한 수행원들이 뭐냐면 예전에 있잖아요 서울역 이런 데서 니아까 끌고 지게꾼 하던 사람들이 회장이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대부분 전라도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서울에 올라가지고 있잖아요 불광동 이런 데 그 빈민촌에 살다가 거기 가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아 그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걸 믿고 순종하니까 그 믿음대로 그렇게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게꾼, 니아까 끌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장이 돼가지고 사장이 돼가지고 해외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교회 돈으로 간 게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이 다 그 사람들이 후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계 성교를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모든 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믿음대로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구원도 못 받아, 치유도 못 받아, 축복도 못 받아, 아무것도 못 해 그러나 여러분이 믿으면, 그리고 더 크게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축복된 인생을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오 좋으신 하나님이오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것을 믿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걸 믿습니까?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아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에 여러분은 절망을 낙심하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믿음대로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슨 벌이나 주고 죄이나 주고 심판이나 하고는 삐딱하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교회 생활에도 축복 못 받아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것은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성경의 모든 약속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약속, 치유의 약속, 기도응답의 약속, 축복의 약속 모든 약속은 다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 과거의 역사 속에 역사했던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과거에만 역사한 거에는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으면 여러분 믿음대로 성경에 약속된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한번 따라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될까 할 수 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하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다 안 된다 나는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믿음대로 할 수 없어 안 돼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이라 그 말씀 믿고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믿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은요 몸이 병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병약해가지고 설교하다가 간질병 가서 쓰러져 그런데 눈도 안 좋아가지고 오늘날 보면 돋보기 어마어마한 걸 쓰게 쓸 거예요 글씨를 제대로 못 쓰게 쓰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당신 그 몸 가지고 어떻게 세계 성교를 하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런데 뭐예요 사도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알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당신 안 돼 그 몸 가지고 뭘 한다고 안 된다니까 그런데 뭐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알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 믿음대로 여러분 건강한 사람보다 더 엄청난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코로나 핑계를 대고 안 된다 계속 이래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문에 어려움이 나타나 문제가 생겨요 그때 어떻게 돼요? 문제 때문에 안 되겠구나 할 수 없어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되겠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전도가 되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안 된다는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교회 전도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업도 안 되고 여러분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 왜? 네 믿음대로 된다니 그런데 코로나에도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니까 전도 돼 우리는 코로나 상태에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가 이 코로나 상태에서도 우리 사업은 계속 번창할 거야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네 믿음대로 된다 했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데 목사님들도 막 그래 코로나 때문에 무슨 전도가 되냐고 그러면 우리가 매주 마저 새로운 신장 온다 이러면요 꿈의 교회는 기적이네 막 이래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왜? 코로나 때문에 왜 안 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왜 안 되냐고 우리가 믿음이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뭐라 했어요?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네 믿음대로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어렵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돼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네 믿음대로 된다 했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안 되는 중에 대기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안 되는 중에 대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우리의 뭐는 환경에 이런 지배라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환경을 지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보고 역사해요? 그 사람이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이 믿는 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그거라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역사하신다는 그런데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돼 하나님 역사를 안 해 그런데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된다고 믿으면 그 사람이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항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게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교회 안 되는 분들 보면 통화하면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잖아요 안 된다고 핑계되고 이런 말만 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사업 안 되는 사람들도 보세요 항상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뭘 보고 역사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그 믿음을 보시고 믿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신지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해가지고 적과 군은 가난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난 땅에 보냈어요 그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 10명은 그런 거예요 아 거기 가니까 메피린 고대의 거인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거인들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그 사람들은 잘 울렸된 군인들이 있고 그리고 막 성벽도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이 10명의 정탐꾼이 뭐는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이 같이 보였을 거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저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그런데 갈렙과 여우수와는 뭐라고 하냐 똑같이 그걸 보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거인들이 있는 것도 봤습니다 철병거 있는 것도 봤어요 높은 성벽 있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저 땅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갔다 왔는데 할 수 없다 안 된다 우리는 못해 이런 사람들은요 다 거기서 죽고 못 들어가고 그 말을 듣고 같이 울고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도 역시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했던 사람 갈렙과 여우수와는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억으로 얻었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앞에 막 거인 것 같은 그런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축복을 가로막는 여러분의 사업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있고 이런 게 있어도 이거 보고 어떻게 돼요 믿음은 어떻게 이 인생의 여리고를 어떻게 이 사업의 여리고를 내 신앙의 여리고를 내가 어떻게 정복해 도저히 안 돼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갈렙과 여우수와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는 무너질 것입니다 사업의 여리고도 무너질 것입니다 축복을 가로막는 여리고도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한번 따라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있어요 그러잖아요 굉장히 환란이 오기도 하고 시험거리가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막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재수없이 왜 이런 게 생겨 왜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은요 절대 축복을 못 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아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이걸 전하이복이 되게 해 주실 거야 내게 일어난 내 인생의 이 모든 일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거야 이러게 여러분 긍정적 옮긴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왜? 네 믿음대로 된다 했잖아 그런데 이거 어떤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어때요? 막 원망하고 불병하고 나는 이건 재수가 없이 이래가지고 이제 사업 다 망가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그 믿음대로 그렇게 돼 그런데 그 여러분이 똑같은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하이복이 되게 해 주시려고 나에게라는 이 모든 일이 지금 나에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이 전하이복이 되게 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일이냐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 불평하면서 살질 않아요 왜? 나에게 지금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은 이 해를 손으로 바꿔 화를 목으로 바꿔 주시고 나에게는 지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 불평 안 해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와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은요 절망에 낙심에 원망에 불평에 사람을 욕하고 타닥하고 있잖아요 이런 짓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절대 그 사람의 인생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 왜?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해롭게 여겨지는 일도 하나님의 화를 목으로 바꿔 주니까 그럼 주님이 어떻게? 딱 보니까 화를 목으로 바꿔 주시고 해를 손으로 바꿔 주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역사한다 했죠 아니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복잡한 일들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대대로 안 됐어도 낙심하지 않고 그래 내 기대대로 안 됐어 내 생각한 대로 내 기도한 대로 안 됐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딱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죠 종살이 하고 감옥에까지 들어가요 나중에 세계를 지배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감옥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었는데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걸 듣고 막 소스라치게 놀랐죠 근데 아버지랑 다 모시고 오라고 해가지고 애굽에 내려와서 어려움을 피했어요 근데 아버지 이제 야곱이 연세가 되셔가지고 주님 나라로 가시고 남았어요 딱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형들이 어떻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요셉이 옛날에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을 제가 얼마나 고생 많냐고 죽이려고 하다가 우리가 살려주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참고 있었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마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든지 우리 해꼬지 하면 어쩌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한테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 잘못을 용서할 줄 알겠다고 이런 말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야라 했으나 하나님은 그 해를 선으로 바꾸시고 요셉은요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바꾸시고 화를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도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포장에... 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이 전하이복이 되게 해 주실 거야 그 믿음대로 역사도 했잖아요 여러분 요번 보면은요 마귀가 틈타가지고 사업 다 망하고 자녀들 다 죽고 그리고 자기 몸 병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서 1분 1초를 견딜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오고 그리고 아내도 나하고 친구들도 떠났는데 어떻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초기 기독교 때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를 하라고 하는데 신이라고 안 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얼음불 속에 깨가지고 거기서 죽이기도 하고 막 사지를 찢어주기고 작두로 잘라주기고 별별 고통을 당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러지? 왜 하나님?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신 거야? 그냥 사도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뭐라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메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가슴 아픈 일,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 여러분이 실망하지 말아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해를 선으로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고 나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거라고 믿으십시오 왜?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시행착오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이런 걸 경험해 그래가지고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가지고 얼마나 저 자신에 대해서 어떤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은 거야 너무나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인간이 안 되나? 아직도 멀었구나 너무 막 도저히 이게 밥이 들어가지도 않고 막 이런 고통을 경험하면서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어?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있잖아 로마서 8장 28절 그래 하나님을 산하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 내가 불안전하지만 내가 이런 실수를 해서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에게 전하이복이 되게 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거야 그렇게 딱 믿어 그랬더니 나중에 지나 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은 나의 실수한 것까지도 나의 잘못한 그런 것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것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절대 긍정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보지 못했으나 본 것처럼 믿고 입술로 신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됩니다 히브리스 11장 1절 이하에 보면 믿음이란 게 뭔지 정의가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뭐가 이렇게 어려워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오랫동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지 못했지만 기도하고 아직 그것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지만 이미 나타나고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소망하고 바라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아직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바라는 것이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미 본 것처럼 내가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내 입술을 신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 제가 들은 여러분이 집을 지어요 저도 교회당을 건축할 때 제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이 교회당을 하루에도 몇 번씩 지었다 흐렀다 했어요 계속 지었다 흐렀다 지었다 흐렀다 이제 그래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개인 주택을 지은다고 봐요 그러면 집을 지을 때 그 집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아 나는 이런 집을 지어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야지 해가지고 아 방은 1층에 어떻게 2층은 어떻게 하고 뭐 다 이런 여러분 마음속에 그 설계도가 있어 그림이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땅을 사고 났는데 아직 집은 안 지어졌는데 뭐라고 해요 이미 지어진 것처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나 집을 이렇게 지을 거라고 그렇게 말해 나는 여기다 이런 집을 지을 거라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없는데도 이미 지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말하잖아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되죠 믿음이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한 것이 아직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지 못했지만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뭐냅니까 여러분이 믿고 선포한 대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인숙이 14장 28절 이제 이 말씀만 보고 금방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하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요하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까지 했어요 내가 너희 말이 너희에게 말하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고침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입술로 신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해가신 겁니다 여러분은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말했다가 또 안 되면 어쩌지 이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삼천 개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라 했는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삼천 개의 교회를 세울 거란 걸 압니다 아멘? 삼천 개 더 세울 거예요 저는 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런 비전들이 막 불타오르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신하고 선포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 우리 모든 것이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처럼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예요 믿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내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인 걸 믿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한 건 이루어진 걸 믿고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고 전화해보게 된다는 절대 긍정의 믿음 그리고 정말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 보지 못했으나 본 것처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머릿속에 기도하겠습니다